음악 그게 바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국내 안으로 막 할부하고 다닌다니까요 저 물속에서 나왔다 갔다 가면서 이 바다 물 밑으로 쭉 다니고 배에 와서 먼저 고기 먹으려고 배만 하면 막 두죠 물카나 녀석은 용이 주도합니다 나타났다고 급히 찾아가면 손살같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달입니다 오대산에서 시작돼 동해로 흘러드는 남대천의 가을은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로 북적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물고기가 많은 이 강에서 저는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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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처리될Ed앤연어철이 될 때는 연어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천어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거나 붕어가 있다면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이죠 아 그래요? 네 수달을 부셨다는 말을 못 믿는 건 지난 범에 악몽 때문인데요 1년 내내 수다를 보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밤낮 없이 며칠간 잠복한 끝에 간신히 멀리서 며칠을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진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네, 같이 가시죠. 약간 의심이 되는데. 한번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수다리 물로도 다니고. 그렇죠. 땅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물과 땅과 이 사이에 흔적기도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동물 따지는 해변계예요. 모래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래밭에는 혹시 뭐. 수다리 발자국이 있네요. 모래템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약게 찍힌 발자국이 있네요. 아, 여기 수다리네. 네, 네, 네. 저희들이 종종 이런 발자국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강가에서 아마 이 애들이 주로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아, 이거는. 여기도, 여기도 조금 이게 뭐예요? 아, 여기도 약간 흔적이 있고. 네, 네. 이거는 저기 소장님 발자국이에요. 소장님의 흔적도. 네. 이게 소장님 흔적이고. 아, 그렇습니까? 저 집에 고라니하고 수다리 다닌 흔적이 있네요. 아니, 아... 아니, 소장님을 찾아 나서면 제가 저 신발 자국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 여기. 여기 무슨? 네, 네, 이거. 아, 이거는 물고기 비늘일 거를 가는 적이 좀 있겠네요. 물고기 비늘이네요, 이게. 네, 네. 아, 이 친구들이 이쪽이 종종 나타나고. 이런 놀이통 모양이네요. 아, 그러면 연어 쪽에 있는 곳에 수다리 좀 움직였다는 경로가 되니까. 아, 연어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수다리 움직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기가 연어를, 연어가 아를락교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네. 지쳐 있을 때 수다리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연어가 낳는 알에 대해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수다리 그걸 또 노릴 수가 있겠죠. 오, 그럼 연어를 따라가면 어쩌면 수다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네. 연어 전문가이시니까. 네, 네. 그럼 연어, 연어를 좀 따라가 주세요. 네, 네, 네. 거기 수다리 느낌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남대천은 동해바다와 만납니다. 바로 이곳이 바다로 나간 연어가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왼쪽은 바닷가 쪽이고요. 바닷물이고. 오른쪽은 민물입니다. 그래.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이곳을 우리가 기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수 지역을 통과해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오. 연어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베링해라고 하는 북태평양의 제일 끝 쪽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베링해라고 있는데요. 그렇지, 이런. 이렇게 타운 용으로. 네, 네, 네. 거기서 주로 살다가 보통은 한 3, 4년 정도 되면 일생에 딱 한 번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연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가 약 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먼 길에 이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겠네요. 네,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거슬러서 강을 잘라면 쭉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죠. 이제 또 연어 따라 올라가듯이 저희들도 한번 올라가 보죠. 연어처럼? 네. 그르는 강물처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수다를 봐야죠. 이쪽으로 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수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먼 길을 여행해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연어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학설이 있는데요. 연안에 와서는 고향 하천의 냄새로 길을 찾는다고 하네요. 연어의 흐름을 한번 좀 직접 보고. 그러시죠. 제가 직접. 직접 들어가시려고요. 네, 왜냐면 연어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안 말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를 물속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면 수다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물살에 제 몸이 밀려날 것만 같았는데요. 처음으로 들여다본 수중 세계는 새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물속은 고요하고 연어때는 힘이 넘쳐 보입니다. 물살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저는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속 생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네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와, 내가 어차인 감독님 대단하세요. 체력 소모도 엄청나고 이걸 저는 그냥 이것만 했는데 이거 짊어지잖아요. 와, 대단하세요. 일생에 단 한 번 연어가 돌아오는 이유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미는 알을 지키기 위해 모래로 덮으려 하지만 황어대가 달려들어 알을 먹어치웁니다. 연어가 한 번에 산란하는 알은 약 3천 개. 하지만 생존율은 희박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어린 연어가 어미처럼 긴 여행을 떠날 확률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짝짓기를 하고 산란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쓴 어미는 이 강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무렵 강 곳곳에는 산란을 마치고 죽은 연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이곳에 수달이 나타납니다. 물속에서 나온 수달은 잠시 주위를 머물다 홀연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하천에도 수달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뭐 좀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찾으세요? 수달이요. 수달이요? 저기, 여기 수달이네.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어? 오리네요. 왜 그러세요? 여기 오린데요? 아니... 어? 안녕하세요. 아, 저기 반갑습니다. 네. 그 수달, 수달을 혹시 좀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에? 네,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살짝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셨어요? 네, 네. 수달 나오는 시간이 아침, 저녁 1초로 일몰 시간, 4시간 전화로 나옵니다. 수달을 주로 어디서 보셨어요? 저쪽 바위 쪽이나 저쪽 밑에 덤불 쪽이에요. 아, 저쪽이나 저 밑에 쪽이에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찍은 거 이때까지. 드론으로 찍은 게 있어요, 최초로. 아, 수달을 찍으셨어요? 네. 오!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오! 보이죠? 두 마리. 설마 했는데 분명히 수달입니다. 두 마리가 여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다니 정말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드론은 수달 쪽 매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아, 얘 수달이 알고 있어요? 네. 거의 한 십몇 년 있었으니까. 네, 목소리라든지. 네, 발자국 소리라든지. 오수,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다 알겠네요. 네. 이야. 이 모습은 저쪽, 저쪽 바위 저기. 아, 저쪽이요? 네, 저 바위 무더기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좀 수달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한 3일에 한 번 저기로 옮겨 다녀. 저리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저도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저쪽 바위 있는 쪽에서 지금 가면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아, 저쪽이요? 네. 저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타면 돼요? 아니, 장비 착용하고 갈 겁니다. 수트 같은 거 있고, 장아 신고, 조끼 있고. 아, 그 장비 있으세요? 네. 그럼 잠깐 좀 빌릴까요? 저는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요.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요? 고구를 기점으로. 이렇게 젖는 게 아니고. 배 넣고, 배 넣고, 배 넣고. 터너, 터너지, 터너. 그걸 흔들어 보세요. 배에 중심 잡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 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미리. 만세해서 허리머. 팔은 가만히 있고. 네, 팔은 가만히 있고. 됐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출발하세요. 수달이 정말 별 걸 다 시키네요. 수달이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한 번씩. 아, 이쪽에요? 네. 여기 수달이 이쪽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번씩. 조망이 좋은 곳에 항상 수달이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는데.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야생동물들은 최고의 명당에 살던데 수달도 그럴까요? 수달 집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저 앞에 저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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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이제 수달 사는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나무 밑에 이제 수달 굴이 있어요. 저거 보이죠, 저기? 굴, 굴같이. 아... 저 굴이 시커멓게 보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저, 저 안이 뭐 야생동물들이 있기로는 뭐 최저기 장수인데요. 그렇지, 다 용도로 써요. 봄 같은 때는 색이 오르면서 저기 달려요. 아, 저기다가요? 끼러, 끼러 가는 소리. 입구에는 드나들기 좋을 만한 팀이 있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이곳이 바로 수달이 사는 집입니다. 아, 수달의 활동 지역이구나. 저기 집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자리가 보시면 너덜이잖아요, 너덜요. 네. 숨을 때 많잖아요, 곳곳에. 네, 이쪽이다. 너덜 지역에 수달이 항상 살아요. 숨기 좋잖아요. 저 밑에 가면 발자국하고 수달 배선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뭐 수달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쪽 바위 보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저기서 상륙할 겁니다. 아, 저기요? 네. 네. 생각보다 물이 깊은 편인데. 오, 여기는 굉장히 깊은데요. 와... 이쪽이... 네, 거기서 내려서 이제 한번 볼 겁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수달을 찾으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없네요. 네, 그냥 손만 뭐... 삔 거 아닙니까? 네, 손만 뼈을 뿐 있습니다. 수달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수달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보금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엄폐가 되겠죠, 이쪽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려주는 절벽과 흐르는 강물 사이에 제법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자국. 아, 이쪽에 다... 여기도 있고. 네, 수달이. 수달이 이제 모래턱이 있으면 항상 여기서 놀다가 몸을 말리고 나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다. 이렇게요. 오늘 아침에 이 수달 배설물. 지금 전부 다 여기가 다 배설물이네요. 와... 생선을 엄청 많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쪽에 고기가 많다는 소리죠, 여기. 네. 물도 많고. 여기에 고기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가끔 보면 큰 개체는 잉어. 이렇게 뜯어먹는 게 한 번씩 보여요. 네. 아, 그래요? 자꾸 뜯어먹고 이거 잡고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네. 작은 물고기만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큼직한 물고기도 잘 뜯어먹는다니. 역시 물가에 최상위 포식자답습니다. 여기가 또 중간 쉼터예요. 저녁에 이제 피곤하면 여기서 자고 가요. 아, 여기? 아까 거기는 집이고 여기는 쉼터. 수단은 저 깊숙이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저 가서 씻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잠깐 중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씻다가 가든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딱 좋아요. 바람도 안 통하고. 어. 나가. 어이구. 제가 보는 거는 쓴놈 한 마리는 혼자 다니고. 네. 두 마리 또 장년 새끼인지는 모르지만 두 마리가 같이 다니고. 또 애미 한 마리 하고 새끼 두 마리가 다려요. 개체수가 지금 세 개체가 있는데 한꺼번에 본 적은 없어요. 최대 많이 본 거는 네 마리. 어우, 저기까지도 왔다 갔다 하겠네. 그렇죠. 요 밑에가 보니까 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렇게. 아, 볼을 넘어가진 않아요? 볼을 넘어갑니다. 잠깐만. 저 밑에 뭐지? 저 밑에 오리들이 몇 마리 있을 거예요. 아, 돌이구나. 근데 근데 돌이 있는데 그것이 수달이 뭐 이쪽으로 안 나와도 중간에 잠깐 머물기에는 참. 수달은 물가 바위에서 쉬거나 노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이 녀석. 저만큼이나 호기심이 많아 보입니다. 수달을 꼭 보고 싶은 마음에 수달 전문가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수달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멸종 경기종이라든지 보호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고. 저기 이제 1982년부터 여기 저희 문화재 측에서 국가 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아, 수. 그 개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고요. 아무래도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에 물고기들이 이제 좀 풍부하고 잘 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수달들이 사는 곳은 이 환경이, 수환경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제 수달이 그런 걸 나타내 주는 지표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달 흔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에요? 네, 지금. 여기도, 여기는 지금 배설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 이게 지금?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수달 배설물인데. 네, 수달 배설물들이 있고. 이쪽에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뭐 공중화장소처럼. 이거는 또 이제 수달이 아니고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살쾡이, 삭 배설물 같은데. 지금 보면 삭도 와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수달이 그만큼 또 자주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네요, 보니까. 육지의 포식자 살쾡이.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수달. 이 둘은 서로 마주칠 일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살쾡이와 수달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인 모양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지금 저쪽에 뭐 갈대 보면 완전히 지금 나 바람 불는데 이렇게 바람 불은 날에는 어떻게 수달이 더 오히려 활동하기 좋아요? 아니면. 동물들도 지금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은 좀 이제. 아, 자제래요? 중소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배고플 때만 먹이 딱 하고 그 외에는 좀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먹이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가 집이면 집 앞에만 가서 밥 먹먹고 들어오는 온도 활동 정도만 한다는 거죠. 거친 바람이 매섭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해질 무렵 이제 잠복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수달은 집에 있으면 집을 어디 가든지 항상 집을 찾아와요. 그건 아니죠. 얘네들이 여기 꼭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달만들은 아니죠. 야생동물들이 어느 정도 다니면서 자기 서식권 내에서 이제 그런 보금자리들을 두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여기서 집을 이용하고 저를 가고 사람보다 집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얘네들이 저희보다 뭐 땅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봐야죠. 부자죠, 부자들이죠. 사람보다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집 만들고 저기도 집 만들고 반경 뭐 한 20km 안에 집을 몇 개를 지금 만들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수달이 사실 물가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건데 수달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양식장을 하신다든지 낚시틀을 하신다든지 횟집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수달들이 와서 물고기를 가져간다. 물고기를 훔쳐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이 사람 입장인 걸로 봤을 때는 수달이 훔쳐가는 거지만 수달 입장인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사람이 와서 울타리를 쳐놓고 내 물고기를 갖다 놓고 자기를 못 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수달 입장에서는. 그렇죠. 겨울해는 유난히 짧습니다. 또 바위를 잘못 봤네요. 수달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수달 수명이 지금 뭐 사육상태까지 해서는 거의 한 20년 정도. 20년. 20년이요? 자연상태에서는 한 절반 정도? 10년 정도? 수달이 앞으로 월드컵을 한 다섯 번은 보겠네요. 잘못 산다면. 그렇죠. 사고 있는. 수달 같은 건 동면 같은 건 안 하는 거죠? 네. 수달은 추위에 강한 동물이라서 동면을 하지 않고요. 수달이 지금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이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틀 자체가 지금 보유 동물 중에서는 틀 밀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촘촘한 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물에 들어 가도 이 피부가 이제 물에 젖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무피를 담을 많이 냈던 거죠. 수달피 이래서 보면 1년에 만장까지 이렇게 조공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눈꺼풀은 점점 내려오네요. 이제 어딘가에 나올 시간인데 그 포인트가 어딘지가. 이래요. 얘가, 얘가 조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으면 귀가 더 밝아지거든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소리만 듣거든요. 수달 소리를. 저 정말로 수달 소리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는 것처럼 보여도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trm 글쎄요. 잠깐만. datapels. 네, 거기, 거기. 저기 뭐죠? 뭐지? 어? 뭐지? 뭐 가는데? 수달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이게? 수달이 아니죠. 약간 느낌 다르네요. 내구리 같아요. 이게 헤엄치는 게. 그러니까 얼굴이. 네. 아하, 너구리 녀석. 왜 하필 그때 지나가서 놀래키고 그러는지. 이날 잠복은 수달 뒤통수도 못 보고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늘을 보니까. 달이 굉장히. 크게 떠 있는데. 이 깜깜한 곳에. 하늘과. 강과 산을 보니까. 이 선들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다음날. 야생수달이 동네에 출몰한다는 거제도의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소문이 맞는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수달이 이쪽에 있나요? 저희들 동네에는 흔하게 애들. 애기 수달이랑 가족들도 있고. 다른 또 가족들도 보면 따로따로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고양이하고 싸우는 것도 직접 보고. 수달이요? 수달이요. 싸우고. 그게 바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동네 안으로 막 할부하고 다닌다니까요. 수달이 고양이보다 덩치가 커요. 그렇죠. 수달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아, 수달이요? 네, 네. 도망가고. 저기요. 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이쪽에 수달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많이 있죠. 아. 배가 막, 배가 쫙 넘어. 딱 쳐다니지.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 걸 보면 수달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겠죠. 잠깐만 가볼까? 이야, 장난 아니다. 이야. 여기 완전 다. 여기 수달이 이렇게 엄청 오는구나. 지금 보면 이거 온통 배설물인데. 수달 찾아다닌 지 1년. 배설물 찾는 것도 선수급이 다 됐습니다. 여기가 있고 물이 차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물고기 들어갔다가 일로 올라오고. 다시. 어? 아, 저거는 그냥. 갑자기 오리가. 아, 이쪽에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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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수달과의 숨바꼭길이 어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날 오후, 지리산에서는 수달을 만나기 위해 치밀한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위죠. 우리가 아까 배설물 본대죠. 배설물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 수달이 이 지역에 많이 출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달이 보통 3박 4일 주기로 바뀌니까. 네. 어제는 여기에서 봤으니까 오늘 입장에서 나온다는 게 있죠. 어제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네. 어제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수달 1마리가 가지는 인력 자체가 보통 7km에서 15km 이렇게 되는데 그 흔적 문 내에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안 나타나면 여기를 주민 팀이 맞고요. 네. 여기를 제작진 팀이 맞고 여기를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맞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아니, 아니에요. 수달 그러면 되죠, 수달. 자, 하나, 둘, 셋. 수달!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야생을 만나려면 간절한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간밤에 잠까지 설치고 모인 잠복팀은 서둘러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침착하게 이동하는 제작진의 표정에서 사뭇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강을 중심으로 하류는 주민팀, 상류는 제작팀. 중간지역을 제가 맡고 제작진 한 명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집니다. 이야, 어우 기다. 네. 가장 추운. 여기가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춥다는 새벽에. 네. 하... 지금 날씨가 추워서 수달은 안 추울까? 얘네들은 지금 저희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드시길 하니까 더 추운 곳에도 지금. 여기가 더? 네, 더 추운 곳에도. 여기 몇 십도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달이 추워서 못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 것 같아. 하늘을 믿어야지.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강바닥이 짱밭처럼 잘 안 해야 하는데 오늘 바람도 불고 교워도 늘어져서 강릉이 다른 점은 따뜻해. 제작진 팀은 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치밀하게 강가를 돌며 순찰 중입니다. 제작진 팀은 저 위로 올라갔죠? 네. 올라갔죠? 네, 위쪽이 제작진 팀이고. 아래쪽이. 저 밑에 가위 있는데. 네. 네. 여기, 여기. 어? 아, 물이구나. 아, 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바람 부니깐 거기 물살이 또 일어나서 깜짝 놀랐네. 수달이 지금 움직인다면 느끼면. 아, 주전앞고 전앞고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골 주민팀 한 마리 차려온. 오, 한 마리 차려온. 올라오고 있나 그러면? 한 놈이 이겼다. 네. 아, 이동 방향이 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달이. 일단 절벽 아래쪽 갈대 앞에서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만 합니다. 제작진 팀, 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네,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수달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날 텐데요. 네, 저희 텐트 뒤에 제작진 팀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한 마리 봤습니다. 지금 상류 쪽으로 잠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뭐죠? 강물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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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번 당겨 볼 수 있을래? 이거 뭐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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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이번에도 속았네요.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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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sturangis4항상의 시기기관 네,这是 제작진 팀입니다. 지금 제일 상류 쪽에서 안 탑봅 중ut 한 북중인 팀에서 연락 왔는데 한 마리가 약간 하루 쪽으로 농업을 있다고 합니다. 물을 아니고 풀숲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길이 있나 본데요, 지금? 저거 우측에 있다는 건가? 네, 이쪽으로 가보시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수달이 나타난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동안 수달이 떠나버리진 않을지 속이 탑니다. 보이죠? 보이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기 있어, 저기. 녀석, 참 맛있게 먹죠. 아, 진짜? 아침 식사는 거 아니야? 어. 이야, 수달이. 물고기를 다 먹고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어젯밤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계속 쉰 것 같아요. 배가 한참 고플 때다 보니까 고기를 지금 여러 마리 먹고 있잖아요. 날씨가 어젯밤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지금 좀 잔잔해지고 또 날씨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맑으니까. 예, 지금 방금 전에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좀 잦아들고 잔잔해지니까. 네. 이 때에 맞춰서 탁 나오고 나오고. 올라갔다. 이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까워하는 마음은 전문가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 때 동해번 쪽 서해번 쪽이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또 먹어. 아... 아... 아,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아,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이게 어떤 거 지금... 네. 해보기도 하고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너희들은 저희들이 또 반복했던데 그 쪽이 좀 좋죠. 펌양하고 이렇게 딱, 그 기분이 안전한 것처럼. 눈 속에서 저렇게 완벽한 나생동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추운데요. 추운데?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손도 굉장히 시럽잖아요. 손끝이 엘이죠. 손끝이 지금 다 해리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먹었었어요. 이렇게 밝은 시간대에 보기는 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지금 산에는 지금 이제 해가 뜨고 있잖아요. 날이 밝아오면 은신처로 돌아가는 수달처럼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거제두의 고깃배 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녀석은 물고기를 물고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애초에 물고기 주인이 자기들인 것처럼 거리낌이 없습니다. 역시 수달은 이 강에 이 강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가면서도 강을 한번 쭉 타고 가는 느낌이 아, 이 강에서는 나다. 이 강에서는 수달이다. 이 하천에서는 수달이다. 여긴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 지리산 자락의 강에서도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나갔던 그 강변에 두 발로 서서 강도 구경하고 바람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서로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가족처럼 친근해 보입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예민한 습성 때문에 여간에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수달. 하지만 녀석들은 분명 이 강에서 함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수달이 사는 야생의 겨울. 지금 이 강에는 대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설무 경기대회가 펼쳐지는 야생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갈래는 물고 왔어요. 갈래는 물고 왔어요. 청설무 경기대회가 펼쳐지는 야생의 현장입니다. 청설무는 숲의 정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야, 청설무부터 사랑스러운 동물이랍니다. 청설무 경기대회가 펼쳐지는 야생의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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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설무 경기대회의 설정 청설무 경기 청설무 경기대회 청설무 경기가 청설무 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